연기대상의 마이크를 잡게 된 MC 두 분이 가정하게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씨 KBS. 연기대상으로 이렇게 배우분들과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11시 방면도 한번 포즈를 취해주실까요? 네. 무엇보다도 KBS 드라마 시청률 제왕이거든요. 유희 씨와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MC를 보게 됐는데 저는 형우 오빠만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수원보다 네티즌상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톡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받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18년인데 2019년은 여러분들 바라시는 모든 바가 다 이루어지는 멋진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와 함께 카운터 다운 하시면서 멋지게 새해를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